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카고트럭에 이어서 찌켓차 진짜 좋은거 하나 소개 드릴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2021년 파비스 극초장치 플러스 7.6에서 올린 차량이구요 장비는 광림 1204 EXL 올린 차량이고 일체형 방통에서 현 상태 그대로 검사 가능하고 자동 덮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요 주행거리는 16000km 굉장히 짧죠 아무래도 21년 이제 1년 지났기 때문에 이런 상태 유지할 수 있고 타이어 상태도 축터에 포함해서 아주 깨끗하게 홈이 살아 있습니다 마력수는 300마력 파비스 모델 아마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 기다리시는 좀 오래 걸리거나 아는 신차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특별히 보여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아마 찍게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거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실내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광림 1204 일체형 방통 21년식 파비스 7m 압축에 인증집계차 찾으신 분들은 여기 우측 상단에 한샘트럭으로 연락 주시구요 요거 말고 메가트럭도 들어올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들어오게 되면 영상을 찍어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파비스 차량 금방 나갔는데 요것도 아마 영상 보면 많이 연락을 주실 것 같아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우측 상단에 한샘트럭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